오늘 두 마리를 잡고 저 태어나서 피레미 낚시는 처음 해봐요. 빙어 낚시는 몇 번 해봤는데 피레미 피레미 그 빙어 같아요. 네 여기 지금 담으려고 와 이거 지금 갑자기 빙어 낚는 기분이에요. 네 피레미 낚시 왔습니다. 우리 수인이가 카메라로 지금 찍어주고 있어. 아니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잡혀. 피레미 많다 여기. 와 이제 오늘은 2월 10일 몇 일. 귀엽지 수인아. 네. 여기 밥 넣자 빨리. 밥 어디 갔어? 밥 넣고 또 시작하자. 어플에 가서 갖고 와. 고고고고고고.